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비 조준 발사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갑니다. 흠! 야! 우와!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준비, 조준, 발사!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준비, 조준, 발사!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준비, 조준, 발사!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MMA tu. 다가가가에서%, 그렇게 chamado 대가가은 불꽃어리 보고 싶어요? 불꽃어리 보고 싶어요? 불꽃어리 보고싶어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 준비, 조준, 발사! 가방!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공격! 그리스도 안전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 조준으로 곡을 맞춰야 하는 친구들에게 깜짝놀이 보고 싶어요! 히앗! 히앗! 으악! 히앗!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지구니? 조준! 발사!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준비, 조준, 발 쏴!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준비, 조준, 발 쏴! 비스트라이터 히히히히히히. 킬라이터 vyk 으아앗 와앗 으아앗 위 Michi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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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으아악! 제발! 으아악! 어떻게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불꽃놀이에 보고 싶어요? First Blood 아군이 당했습니다. 흠 으아악! 으흐흐흐흐... 아군이 당했습니다. 흐흐흐흐... 준비... 조준... 발사!!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벌꽃놀이 보고 싶어요! ,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준비, 조준, 발사!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제빙이 죽습니다. 도움보기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준비, 조준, 발사!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자! 조준, 발사! 총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조준, 발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준비, 조준, 발사! 포탑이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했습니다. 비기고싶은 발사! 포탑이 파괴했습니다. 저도 그냥 수납하게 되겠습니다. 저에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최총! 준비, 조준, 발사!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뭘 좀 쏘시면 좋겠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악을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발사!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준비, 조준, 발사!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자리에서 좆 Dewe king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 안전하려면 준비, 조준, 발사! 불꽃놀이 되고 싶어요? 적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준비, 조준, 발사! 적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퍼베